안녕하세요. 델벌의 혜림입니다. 이번 게임은 포레지입니다. 나무와 동물의 균형을 유지하며 가장 큰 숲을 만드는 환경테마 보드게임입니다. 구성품은 뿌리, 밑동, 가지, 이파리 카드 각 16장씩 있습니다. 뿌리 카드 중에 오른쪽 하단에 원주민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 카드들은 시작 카드입니다. 시작 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숲 카드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잘 섞습니다. 섞은 숲 카드를 12장씩 5개의 더미로 나누어 줍니다. 각자 시작 카드를 자신의 앞에 한 장씩 두고 사용하지 않는 시작 카드는 제거합니다. 가장 최근에 3회 다녀온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입니다.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방향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시작 플레이어부터 5개의 더미 중 3개의 카드를 고릅니다. 이렇게 시작 플레이어가 골랐으면 다음 플레이어도 3장의 카드를 5개의 더미에서 가져옵니다. 자신의 차례에 손에 가지고 있는 3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은 자신의 숲에 심고 한 장은 상대방의 숲에 심습니다. 그리고 5개의 더미에서 카드 2장을 다시 보충받습니다. 이러면 차례가 종료됩니다. 숲에 카드를 놓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숲에 카드를 놓는 방법은 빈 장소에 놓기, 이미 카드가 있는 장소에 놓기가 있습니다. 빈 장소에 놓기는 완성되지 않는 나무의 4단계 중에 빈 곳에 카드를 놓습니다. 만약 나무가 완성되어 있다면 새로운 나무의 첫 번째 카드는 4단계 중에 아무 곳에나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나무의 단계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카드가 있는 장소에 놓기는 나무의 완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미 카드가 놓여진 장소에 동일한 단계의 카드를 놓을 수 있습니다. 나무의 단계는 뿌리, 밑동, 가지, 믹싹이 이렇게 이 단계의 순서대로 놓아야 합니다. 수 카드 더미에서 두 장씩 채우지 못하고 모든 플레이어가 한 장의 카드만 남게 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이 종료되고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점수 계산은 완성된 나무 1개당은 3점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나무당은 마이너스 1점입니다. 완성된 나무의 숫자와 어떤 한 종의 동물 숫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동물 한 종당 플러스 1점인데요. 완성된 나무가 지금 보시면 3그루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종의 동물의 숫자가 3마리이면 플러스 1점입니다. 이렇게 원숭이의 모양이 3마리가 있으므로 전체에서 3마리가 있으므로 여기 플러스 1점, 이 작은 원숭이도 플러스 1점 그런데 개미의 경우에는 이렇게 4마리가 있기 때문에 완성된 나무의 숫자와 숫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재규어도 1점, 새는 4마리니까 안되고요. 이것도 물총새는 2마리여서 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톱 1개당은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완성된 나무 각각 3점씩 총 9점을 일단 획득하고요. 동물 모양 점수 1점, 2점, 3점, 추가 3점 획득해서 총 12점을 획득했는데 전기톱이 2개가 있어서 마이너스 2점, 미완성 나무 마이너스 1점으로 토탈 점수의 합계는 9점을 획득합니다. 플레이어 팁으로 완성된 나무당 점수가 가장 크므로 나무를 많이 완성하여 숲을 크게 만드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동물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완성된 나무의 수와 동물의 수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 차례마다 자신의 숲에 카드 1장을 넣고 다른 플레이어 숲에 카드를 1장 놓기 때문에 다른 플레이어 숲에 균형을 깨트리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1인 플레이 방법으로는 우선 시작 카드를 자신의 앞에 1장 놓습니다. 나머지 숲 카드들을 모두 잘 섞은 뒤 4개의 범위를 만드는데요. 4개의 범위는 14장 2개, 15장 하나, 20장 범위 1개입니다. 20장 범위는 하나 따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3개의 범위에서 각 1장씩 카드를 뽑아 게임을 준비합니다. 3장의 카드 중에 1장은 자신의 숲에 놓고 1장은 버리고 20장의 카드 중 1장을 자신의 숲에 놓습니다. 그리고 카드 범위에서 카드를 2장 보충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손에 든 카드 중에 1장은 자신의 숲에 놓고 1장은 버리고 20장 범위에서 1장을 자신의 숲에 놓고 2장의 카드를 보충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카드 범위의 카드들이 모두 다 사용되고 자신의 카드가 1장만 남으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점수 계산법은 완성된 나무 1그루당 1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계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숲을 균형있게 성장시켜 최고의 점수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형 플레이로는 4인 플레이 시 팀 대항전을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게임 방식과는 모든 것이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플레이어는 각자 2명씩 팀을 이루고 같은 팀의 사람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앉습니다. 자신의 차례에 자신의 숲에 카드 1장을 내려놓고 다른 1장은 나머지 3명의 플레이어 중 1명에게 줍니다. 그리고 카드 2장을 보충받고 차례를 종료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모든 플레이어가 1장의 카드만 남게 되면 게임이 종료되고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원수어포너 포레스트 2013이라는 프랑스 유명 다큐먼터리를 원작으로 만든 환경테마 전략 보드게임 포레시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